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급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79%나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0.27% 하락을 하면서 262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다른 것보다도 2차전지 관련주 이것이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2의 SG사태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5개 종목 이것이 한가를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가 내려온 것이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여기에서 주가 조작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투심이 좀 바짝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하락폭이 좀 셌냐. 다른 것보다도 2차전지 쪽에서 말이에요.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고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 회사의 공장 증적에 건립을 승인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들어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수혜가 예상되었는데 중국 업체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그러니까 수혜가 감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보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97%나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LG화학이 2.31% 하락이죠. 삼성 SDI가 1.48%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보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LNF 다 전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역시 5.09%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자 그러나 삼성전자는 하락폭이 0.14% 그냥 약 보압 정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0.59%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보압 정도 보압인데 약 보압이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2차전지 이것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나왔고 주도주는 역시 2차전지보다는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2023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23년 후반이기죠. 후반부터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현대차가 1.52% 상승을 했고 기아가 0.85%죠. 또 철강주죠. 포스코 홀딩스 0.51% 이렇게 플러스를 보인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급락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쇼크를 받았어요. 개인들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이쪽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면서 풀 베팅을 했죠. 그런데 오늘 10% 이렇게 막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아찔한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보면 동일산업이라든가 동일금속 만호재강 대한방직 박림방직 이 5개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여기에서 터졌는데 이것이 보니까 인터넷 카페 운영자 여기서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른투자연구소 카페 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강모 씨라고 50대인데 이렇게 이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카페에서 계속 아마 주주들 소위 말해서 카페 회원들을 계속 매집을 한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2의 sg 사태 이게 터져서 결국은 주가가 조정이 좀 깊었었죠. 그런데 지금 또 터졌어요. 이 주가 조작 얘기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이게 보면 지난번에 sg 사태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바짝 마르고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주식 위주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번도 몇 개월 가량 계속 상승시키다가 결국은 한 번에 주가가 내려오는 이렇게 하한가로 맞는 5개 종목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던 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일단 반도체 주는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31억에 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1285억을 매도 개인이 393억을 매수했는데 0.72%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뭐 어떤 그 종목 이렇게 그 어떤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나 한 번 보자고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1131억을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또 운수장비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가 올라왔죠. 거기에다가 화학 쪽이 한 440억 정도 철강 여기서 포스콜딩스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그래도 그나마 강세를 이렇게 이룬 그러한 그 업종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기관은 오늘 뭐 전기전자에 매도하고 철강 금속에 매수를 했네요. 거기에다가 운수창고 이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 한 번 보자고요.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조목군들 어떤 종목이 올라갔고 올라 또 어떤 종목이 내려왔냐. 한 번 여기 보면 오늘 뭐 장대 은봉 팍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장대 은봉 2.79%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3187억에 매도 기관이 2290억에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5663억을 매수했는데 개인이 매수한 것이 분명히 2차전지죠. 이거 뭐 보나 마나 뻔합니다. 오늘 보면 에코프로 비엠이 10.25% 에코프로가 10.95% 하라 그랬고 거기에다가 lnf가 9.24% 그러니까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10% 이러니까 급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올라간 것이 보면 sm. sm이라든가 jyp가 오늘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엔터 관련주죠. sm이 6.39%나 올라갔고 그다음에 jyp가 1.35% 올라갔고 여기에 보면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여기에서 시가총액 상위종목군들이 하라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다른 것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슴이 확 그냥 쓸어내리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2차전지에 집중해서 그래도 2차전지가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폭탄을 맞았는데 조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국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또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 발행을 하게 된다고 여기에서 부채도 증액을 하면서 결국은 미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이거를 사느라고 자금이 시중 자금 이 시중 자금이라는 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예금이죠. 그렇죠. 이런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수급이 여기에서 악화될 가능성 그러면서 조금 좀 조정이 올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야 이거 조정이 오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악재가 이제는 거의 없다. 악재가 없고 이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이게 조금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조정이 오면 지금은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은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연말까지는 한 28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모든 증권사에서는 2750에서 2800까지를 목표 주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좀 왔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는 좀 불안해요.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오죽했으면 코스닥 쪽에서 10% 이상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여기서도 LG에너지솔루션도 2.97%는 하라 그랬어요. LG화학도 2% 거기에다가 삼성 SDI도 1.48% 이렇게 하라 그랬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지금 1.47% 이렇게 상승을 했고 대만이 0.13%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0.14예요. 홍콩 항생 홍콩 에치 보면 마이너스 0.58 마이너스 0.63%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전체가 지금 강세예요.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3 나스닥이 플러스 0.83 S&P500이 플러스 0.69% 이렇게 계속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첫 번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도 조금 좀 낮게 나왔어요.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다. 이게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보면 작년 2022년 5월 대비해서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5월인데 지난 4월 대비해서는 0.1% 이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것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것이 4% 상승이라는 것은 2년 이래 최고 그래도 최저예요. 최저. 최저로 여기에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1년에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좀 만족을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물가가 4% 이렇게 이 정도로 상승한 것은 이게 보면 에너지 우리가 이제 원유죠. 휘발유 뭐 이런 것들.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결국은 물가 상승 이것을 꺾는 데 조금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FOMC 회의가 지금 미국 시간으로 13, 14 이게 오늘 이제 금리 동결을 하느냐 이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14일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저기에서 오전이죠. 새벽이죠. 새벽. 새벽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물가 이게 지금 보면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건 아직도 5%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0.25% 금리를 인상을 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5.5%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기도 참 곤란한 게 지금 은행권 은행권이라는 것은 지방중소은행이죠. 계속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겨우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좀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금리가 또 인상된다면 이 자금이 또 여기서 이탈을 해 가지고 대형은행으로 간다고요. 대형은행.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게 되면 또 지방중소은행들이 또 리스크가 또 커져요. 그러니까 바로 연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는 금리를 일단은 여기에서 동결하고 그다음에 7월 달 7월 달에 금리를 0.25%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지 않겠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어오던 금리 계속 끌고 올라간다면 경기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에 이게서 오지 않게끔 소위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하죠. 하드 랜딩은 그냥 충격을 받고 팍 떨어지는 거고 소프트 랜딩은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나스닥이 0.8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올라가면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3.9%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1조 달러. 1조 달러.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1조 달러 되는 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마존 그리고 또 애플 이 정도가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또 여기에서 상승을 했네요. 테슬라가 지금 3.55%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 지금 1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지금 나스닥의 차트 모습을 보면 여기 이거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올라와요. 13,573까지 지금 올라왔고 S&P500도 마찬가지예요. S&P500도 지금 시험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에 뭔가 빌미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서서히 이것이 바로 이제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시중 자금이 국채 쪽으로 쏠리든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야 그동안은 너무 AI AI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월가. 월가에서는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다. 너무 AI AI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조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이죠. 그렇죠. 챗봇.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도 또 이렇게 인공지능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조만간. 그래서 추가 상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차트를 보면 너무 이게 이게 또 이게 미리 미리 소위 말해서 선행하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선행.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대두가 돼 가지고 금리 이게 동결된다. 이게 이미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될 동결될 가능성이 지금 75%까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미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게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가더라도 이게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유럽증시를 한번 보죠. 먼저 유럽증시 보면 이게 보니까 독일이 0.3536%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영국이 0.09% 강보압이에요. 그리고 프랑스가 0.55% 플러스 유로스타고 10이 0.52%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상승하는 이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유럽증시 상승을 하면 좋죠.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같이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의 선물지수 선물지수가 아까 보니까 강세였어요. 조금 좀 다우는 좀 꺾어졌네요. 다우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S&P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강보압. 그리고 S&P500 그렇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0.28% 강보압. 그러니까 혼조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조금 조정이 올 가능성도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왜? 기대감에 이미 주가에 그러한 재료들이 반영이 됐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증시도 지금 조금 조정이 2차 전지 위주로 해서 왔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한 2023년, 2023년까지 한 2800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좀 꺾였다가 조정받고 갈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해 나가셔야 돼요.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주도주의 역할을 했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소재, 재료, 장비, 이란 종목군들의, 덜간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정이 오면 사야 됩니다. 제가 생방송을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까지 내가 사지를 못했다. 이게 반도체 관련주, 이것에 최소한 50에서 100%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보유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얼른 오셔가지고 제가 추천해 드릴 때 사가지고 가시면 50에서 100% 정도 수익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가서 방송을 들읍니까? 먼저 유튜브에서 항상 하니까 유튜브로 오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먼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화살벽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카페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면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입하고 여기에 글들이 있고 또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시면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여기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돈 안 내는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따라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에 카톡방 보고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응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지금 이게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검색인데 우리가 인공지능 매매 검색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기 투자 금액에서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익 난 것이 한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투자 금액에서 이거 활용 잘 하면 이게 이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알림이 왔어요. 매수 그러면 매수하면 되고 또 분할 매수예요. 또 매수, 2차 매수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무료 리딩을 해드려요. 시간은 하루 종일이에요.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오시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그러는 거 없어요. 무료 리딩이에요. 그렇다고 유료 가입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드리려고 하면 한 달에 88만 원에서 무려 110만 원까지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에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요. 공짜. 그 대신 공짜로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면 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면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 소위 말해서 종목을 골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원칙 하에서 이 원칙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려요. 원칙 하에서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500에서 천만 원 수익 내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88만 원에서 110만 원 주고 가서 유료 사이트에 가서 거기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종목 추천이에요. 종목 추천한 거 이거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몰래 한두 번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88만 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천만 원이에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방송 들으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리딩을 따라하면 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해. 그러고 나서 종목이나 어떻게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에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은 무조건 갖춥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제가 자꾸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제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대학 가려고. 그렇죠? 입시생. 이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간다고요. 이게 공부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안 하면 손실이 납니다. 공부하면 수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차트도 공부하고. 나머지 95%는 손실이 나요. 이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남한테 귀동량으로 듣고 뭐 사야 돼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러니까 수익이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장에서 오락시골 하다가 손실이 나서 돈 다 잃고 퇴출이 돼버려요. 퇴출만 되면 다행이게요. 패인이 돼버린다고 패인. 왜? 미래에 써야 된 돈을 다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온 가족이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패인이 되고 결국은 올해 건강도 잃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잃고 있다 그러면 95%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자기가 투자할 종목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를 올 때까지 장기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서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뭘로 판단하느냐. 이 재무제표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매일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아요. 주가 흐름을 알면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안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하면 여기에서 추세 매매. 소위 말해서 이거 제가 아주 매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장중에도 리딩을 해드리는데 이거 따라하면 월 한 달에 여러분들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를 사 두세요. 그럼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억 5천에 대박나고 매월 500만 원씩 수익 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인생 평온하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도 마우스 하나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게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다 외우세요. 그러면 무조건 500입니다. 500만 원 수익 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보유 종목이 말이에요. 이렇게 50개 100개 이러면 안 나요 수익이.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남의 기동량만 듣고 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을 압축을 해요. 여기에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3종목을 탁 샀어요. 1억 원어치를. 수익이 2,200만 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공부해가지고 3종목을 샀어요. 7,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약 950만 원 이상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이거 달달달달달 외우세요. 이대로 공식대로만 하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주가가 살 때는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CCI라든가 RSI라든가 그다음에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잡고 그리고 3번의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3번. 주가가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하고 그다음에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오면 손절하고.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수익 내릴 확률은 85%를 가지고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이상 벌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운받으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카페 가면 꼭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주식성 음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냥 달달 외우면서 하면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매매할 종목 보자고요.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매매를 또 이렇게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이거를 배워야 되니까. 자 먼저 보면 한화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볼 때 첫 번째 종목을 볼 때 차트를 보고 고르라고 그랬죠.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먼저 차트를 볼 때 21선 우상향. 자 여기서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21 이동 평균선.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주고 눌러주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서는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는 살짝 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점 찍었고. 여기에서 점을 찍었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 이 위치에서 매수. 이러면 여기에서 만에 하나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이 낫겠죠. 여기에서 만에 하나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이 낫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눌림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이 위치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 눌림목을 하는데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이렇게 세 번에.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만에 하나 올라간다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어느 시점을 지나서.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매매하면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낼 확률은 85%예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나머지 15%는 여기에서 내려올 확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손절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익은 여기에서 원칙을 가지고 하고 또 손절은 짧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투자하거나 매매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재무제표 볼 때 이 두 가지는 꼭 보라고 했어요. PBR하고 PER. PBR이 주가순 자산비율이에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0.58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프라이스 어닝 그랬어요.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인데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했어요. 2.3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예요. 둘 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리키는 거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 매매라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수익 내고. 또 이것도 여기서 샀으면 올라오면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개 종목을 반복하면서 월 한 달에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장기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큰 돈. 소위 말해서 많은 돈.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이게 아니라 억 단위로 이렇게 넣어둬서 장기로 투자해가지고 묶어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매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고 그다음에 투자해서 수익 내고 이렇게 수익 난 걸 가지고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쳐드리는 매매 기법대로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 생활비 벌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하나그룹의 지주회사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생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케미칼. 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매출이 보면 50조 9천억, 52조 8천억, 62조 2천억, 62조 8천억 매출이 증가되고 있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2조 9천억, 2조 5천억, 3조 7천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자본수익률 이런 걸 한번 보자고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5.97%, 대기업에서 이 정도면 지주회사에 많지도 않고 적당하다, 작지도 않고 자기자본수익률이 24.24%,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자본의 24%가 수익입니다. 순익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PBR, 주가순자산비율, 주가가 3만2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7만9,857, 7만9,857 이렇게 나눠주면 0.39가 나옵니다. 저평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현재 3만250원인데 이게 한 주당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주당 자산가치가 7만9천 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주가가 주당 자산가치보다도 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평가죠. 그다음에 퍼, 프라이스 어닝레스요,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3만250원이에요. 이게 나눠줘요, 뭘로? EPS, 어닝 퍼셔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6,139, 16,139 이렇게 나눠주니까 1.19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주당, 한 주가 가치가 3만 원인데 16,000원을 한 1년에 벌어들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주식은 사놓으면 장기 투자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저평가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됐어요. 일단 재무제표를 다 봤어요.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이거 얼마에 사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이런 거 물는 거 없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이게 자금을 세수로 나누라 그랬어요. 1차, 2차, 3차 매수할 걸로. 1차는 40% 얘기해서 4, 30이 1,200만 원.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할애를 해놓으세요, 분할을. 그러니까 여기 1차 매수할 때 4,200만 원을 사요. 샀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갔을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거는 사지 마세요. 이게 자금 쓰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내려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왔을 때는 주가가 내가 산 후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1차 매수한 후에. 그럼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매수 이렇게. 그런데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3차. 그럼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어요. 주가가 쭉 내려왔어. 그럼 분할 매수하는데 예비 자금이 여기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또 이렇게 쭉 당겨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당겨올려요. 이게 85%의 확률이에요. 올라갈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다. 이때는 손절 이거 하고 그냥 나오세요. 딱 나오시면 돼요. 더두두두 그러지 말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85%의 수익을 계속 내면서 낼 확률을 가지고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종목에. 쭉 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안 사고 눌러줄 때는 눌림목에서 해요. 눌림목에서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분할 매도 두 번.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였는데 밀린다. 그러면 손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한 번에 다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샀다가 안 되면 손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확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두 번에 안 나눠 사고 그냥 한 번에 다 팔아도 돼요. 왜?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위험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 월 500만 원은 진짜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종목. 여기에서 삼하정기라는 종목 있어요. 삼하정기. 이 종목을 한 번 봐요. 21선 우상향. 21동 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 보면 여기 과매도 구간.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에 왔어요.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지금 여기 과매도 구간이.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5%. 내려오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월 수준화 쪽에 꾸준하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하락을 오늘 조정이 좀 깊었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는 장이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악재가 나올 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인데 뭐를 사야 된다? 바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두 개는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아셨죠? 그리고 생방송에 무조건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어